오륵하자 자 계속 진행을 하자 밑에 누구 있는 것 같애 소리가 났어 그냥 라드엑스 하나는 먹어줬는데 빨간점이 보이는거니까 밑에 누구 있어 아 이게 시야가 안보이니까 더 무서운거야 라이디에이션 디테크티 라이트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소리가 사방에서 났는데 랩듀잇뢰스레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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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있다 자 원샷 업드 띠자다 어? 어? 원샷 5킬이 아닌데? 정도전님 어서오세요 이어atisf 300레일 square 요구ンド 지금 여기 방사능이 무시 못할정도기 아 저 ож 일단 일어서서 다니죠? 주변에 적은 없는 것 같으니까 제가 갈 길 딱 하나 있는데 라디아션이 도착되었습니다. 불을 꺼낸다. 불을 꺼낸다. 불을 꺼낸다. 불을 꺼낸다. 빨간 적은 없는거 보니까 주변에 적은 없어. 자아. 정말 지하 밑에 완전. 끝에 처박혀있나보다. 엄청. 엄청 밑에 있는데. 진짜. 빨간 점이 있어요. 지하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나본데 진짜. 가스 새는 소리가 들리고요. 올라가는 길이 또 있고. 여기. 오오오. 깜짝이야. 배치기 시스템 액티베이터. 배치기 시스템 액티베이터. 아 뭐 뭐. 이 녀석한테 깜짝 놀랄 필요없는데. 갑자기 튀어나오면. 빨간색 보고 있었는데도. 일단 올라가는 길이 있구요 저기 무서우니까 일단 올라가볼까 저기 저기서 구글이 하나 기어 나왔잖아 저기 뭔가 있는 있는데요 분명히 내가 봤을 때 재미가 끝판왕일 것 같은데 어 버블레드잖아 버블레드 근접무기 바닥에는 가까이서 본인이 직접 일을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접무기의 스킬포인트가 10점 영구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자 일단 나가는 길인것 같구요 자 일단 나가는 길인것 같구요 이쪽인데 아 이런데 애들 숨어있을까봐 야 드디어 동굴같은데로 들어왔어요 지금 지금 소리도 이상한 소리되데 와 이런 소리라는데 어.. 왜 빨간색이에요? 히히히히히 오 왜 빨간색이에요? 일단 시야 안닿는데서 불을 좀 켜보죠 자 방랑의 야생물을 하며 제이미 제이미 구울화가 되어버렸네요 자 차이니즈 어설턴 라이플을 가지고 있고 드디어 제이미 찾았는데 저기서 뭔가 의식하고 있고 미친거 같은데 자 어두운 데 지금 있으니까 쟤네들이 발견을 못하죠 제이미는 이 기둥을 향해서 뭔가 의식을 진행중이고 구울드는 그 옆을 지키고 있는거같애 자 일단 원샷 원킬로 은신이니까 아 예예 잠만잠만 가려서 안보이는데 야 뭐 하필 하필 저렇게 되있냐 어 엄청만데 어 잠깐만 예 잠깐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일단 아 아 아 제이미 아아 나 자 일단 지대는 깔아놨으니까 재정전을 넣지말고 큰일났다 지금 여기서 AP를 이렇게 쓸게 아니거든요? 일단 제트 울핀 혈액북먹고 버프왓도 하나 먹고 싸이코 하나 먹고 자 병뚜껑질을 바꾸구요 일단 내가 뒤로 탔어야 되는데 아아 나 다크 시스템 액티베이틱 다크 시스템 액티베이틱 다크 시스템 액티베이틱 오케이 어 제가 몰품 먹었으니까 어느 정도 뻗틸 수 있어요 다크 시스템 액티베이틱 다크 시스템 액티베이틱 다크 시스템 액티베이틱 하아 하아 쯔 쯔 쯔 쯔 불구되었다는데? 쯔 쯔 쯔 쯔 쯔 쯔 쯔 저 불구가 안고쳐져 리범을 더 있는거 아니지? 됐다 쿨탐이예요 쿨탐 아 맞아 오케이 여기도 지금 하나 더 있는데 리본 아니겠지? 아이고 벽에 맞았다 오케이 얘가 십번째 십번째래 어? 열 번째 거 가지고 있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예 이제 녹음을 남길 생각을 안했나? 쯧 그런거 같아요 탄약상자는 여기도 맞네 야 그래도 그 정신에 정신 남아있어서 탄약상자를 자 오베리스크 누가 이런걸 만들어 놨을까? 여기다가 이거 보니까 데드스페이스에 그 그게 생각난다 그 거, 거스키 그거 이거 누가 만든게 아니라 그냥 있는 존재하는 거 같은데 자 일단 오베리스크 자 크레 크리베 크리베 크리로 오베리스크 가증재를 찍어 누른다 퐈 퐈 오와 나 방사능 해놓은 것 봐 퐈 퐈 퐈 퐈 나 방사능 한번에 지금 400인가 한 600 가까이 지금 뻥튀 된거 같은데 퐈 야야야 라더오이 라더오이 됐다 4개를 먹은데도 다 완벽하고 회복이 안됐어 휴 자 어 포인트 로그아웃에서 시작해서 이 던 위치 빌딩까지 연결되어 있는 크로크로베니 뭐 크로로베니? 체크 퀘스트 제이밍은 저렇게 죽었네요 제이후드님 어서오세요 제이후드님 아예 내가 하도 제이후드라고 보니까 제이후드라고 바꿨나? 내가 맨날 제이후드 제이후드라고 하니까 제이후드라고 바꾼건가 이러면 이거 어떠지? 제이후드님 오태스트 제가 이 쪽에서 여기가 지금 어디였지? 아 이쪽 길 이었군요 이거 나가는 길이군요 자 이렇게 더 뉴스 빌딩 을 마무리하도록 하죠 잠깐 그렇고 이제 이제 다시 포인트 로그아웃으로 발걸음을 도래하죠 가기 전에 잠깐 에너지 좀 채우고 잠도 좀 자고 자 버블헤드도 하나 짐 정리도 좀 하고 아 그 밤새 봐요 내가 그 누비아웃도 1시간 이상으로는 안 끌어놨을 건데 그냥 하나씩 봐요 하나씩 하나씩 보게끔 편하게 그렇게 해놓은 건데 근데 더 짧아야지 보기 편하다고 해가지고 지금 30분마다 한 번씩 끄고 있긴 한데 30분에서 40분 그렇게 해놔야지 더 보기 편하다고 한 번에 보면 힘들잖아 예 거의 1시간 단위로 끊었어요 술을 다니고 아 굶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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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담사하게 넘어가야 되는데 아 정말 약품은 사이코가 너무 모자란데 확실히 사이코가 너무 모자란데 몰피는 좀 더 가져가면 되고 버프아웃도 충분한데 아 오염매물? 네 대양통파리 굶지마는 하죠 오늘은 예 안 하겠죠 굶지마는 한 번 날 잡아서 쭉 하기 때문에 자 좀 에너지 좀 채우고 약품을 약품 사이코 사이코가 너무 없다 약품을 전체 다 다시 한 번 정리하자 전체 다 다시 한 번 정리하자 예 그게 장난 아니에요 이렇게 웃을게 보면 안 돼요 자 Z20개 정도 가져가고 울트라스는 다 가져가고 사이코도 다 가져가고 Z를 좀 더 가져가자 멘토 쓰면 뭐 많이 안 쓰니까 라덱스를 좀 쓰지 15개 20개 정도 가져가고 이건 이것도 20개 정도 가져가자 버프아웃은 네 26개 정도 자 포인트로 갈수록 다시 발걸음을 돌리죠 잠깐만 근데 아 이거 이거 지우고요 퀘스트 아 이것도 아직 완료를 안 했구나 어 여기 여기가 아닌데 지금 한 이틀 지났을걸 그러니까 그 똥파리는 그게 미친댔어요 나도 계좌했다가 몇 번이나 죽었잖아 내 영상 보시면 알텐데 일단 마가리드 판자스 가서 이거 일단 그 봤고요 경험 뭐 300켓 봤고 경험치도 봤고 어 어 어 나왔어요 자 경험치 봤고요 돈 받고 자 나중에 오면은 나중에 얘한테 또 주면 그것 또 만들어줘요 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잡을 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자 이거는 저쪽이고 안갔던 지역 다 가보죠 자 이거는 저쪽이고 안갔던 지역 다 가보죠 여기 지배자의 뭐 거긴데 저기가 가보면 되게 웃겨 여기 펑가 재배하고 있어요 야생펑가를 그것도 배양귀가 아니라 여기 어 여기인가 본데 빨간점이 보겠는데 발갈이 발갈이 그면 두 방 어 어 어 아니 어 지금 세방을 헛단 대Inter itu 잡았어 자 숨을때 없나 저기 총 쏘기 시작하면 나가면 돼 자 한공은 근접이에요 어 총인가? 근접이죠 야구방광이 제 싸움꾼은 얘는 뭐 별로 에너지가 많지 않아? 그 덩치 큰 놈이 정말 대박이지 온다 오고있다 오고있다 나를 달려오고있다 나를 때리려고 조금이라도 한대라도 더 때리려고 뭔가 오는데 걸리고 있고 아유 답답해 죽겠고 아주 미치겠고 아유 쟤는 옆으로 오네 어휴 맞았네 어휴 야야야 너 야 너 다특강맞았는데 왜이렇게 얘가 빨라 어 아유 아유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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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올라가 못 오겠지?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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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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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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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피해야되 아유 뒤에버리네 아유 아유 근데 야구방광이 별로 안 아프다 밟 시스템 Α pond 밟 시스템 complete 움 딸 얘는 다트가 소용이 없네 퐁가 헝가 이게 어떤 분이 유튜브에 글을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내가 그 인형 같은 거 달아 놓은 거 있잖아요 매달아 놓은 인형 같은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내가 끔찍하다고 하니까 저렇게 인형을 매달아 놓은 섬이 진짜로 있대요 멕시코 쪽에 인형의 섬이라고 있대 그게 원래 거기서 뭐 자살을 했다거나 사고를 했다고 그랬었나 뭐 죽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을 기르기 위해서 그 인형을 매달아 놓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조금 섬뜩하죠 그런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아 그게 명소구나 어쨌든 예 그런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참 신기해 펑가펑가 이거 펑가 펑가루의 난식? 펑가는 참 좋은 음식이에요 레밸런스 모드 때문에 방사능에 의해서 음식물을 거의 못 먹는 상황이긴 하지만 펑가는 아주 몸에 좋고 맛은 어떨지 모르지만 몸에도 좋고 방사능도 없애주면 안있을 것 같은데 안있을 것 같은데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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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씨 큰 놈이네 아 죽을려나? 추적자인데 안죽을 것 같은데 게다가 독두야 방어보시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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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우 자 에너 좀 채우고 이게 같은 지역명 코드로 되어있으면은 나오는데 다른 지역명 코드로 되어있으면은 이게 안나오는거 같더라구요 안나오는게 아니라 못나오는거죠 여기도 혹시 그게 아닐까 아니면은 얘가 구석에 있어서 날 못본건가 어? 이게 뭐야? 미니핵도 있구요 2213번 금고 베르네 목소리 아 그 은행 뱅 아 여기구나 포세동 시설 월드벌드 월드벌드 등장 검찰모장 저게 뭔 능력이 있으면 참 좋을텐데 아무것도 없어 아 이 경찰 모장 아..나 참..왜 이렇게.. 경찰 모자 보니까 왜.. 아니..왜..왜..왜..아..나도 남자긴 남자야.. 참.. 자..은행으로 잠깐 가볼까? 은행..비밀문고였으니까.. 아..폴아웃2..폴아웃2 내용과 연결된 부분이군요 이쪽이 아닌가? 아..아..이쪽이다 자..1..2..1..3.. 어떤..거지? 저거다 섹시한 잘못했.. 에이..나도 뭐했다고 섹시한 잘못했었지 盲s 으으응 으응 으으응 으응 아..일단 근데 뭐 얘기해보셨야? 엉 어은행 방사능이 오자마자 막 방사능을 누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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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조심조심 살곰살곰 방사능이 오자마자 나비처럼 나서서 벌처럼 쏴야되는데 이거 애들의 체력이 너무 많아 방사능이 오자마자 방사능이 오자마자 방사능이 오자마자 아.. 일단 한방에 죽이는 죽이셨는데 움직이지만 방사능이 오자마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도 맞았어 좋아 어? 어? 오케 하지만 에이피는 개떡 거지라는거 아.. 저중사사실주를 빨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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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액션 진짜로 보여지는데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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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분도 많이 얘 발발이 얘가 무섭지 자 자 자 술대 샀구요 오오 밭 시스템 오프 밭 시스템 액티베이 밭 시스템 오프 밭 시스템 액티베이 밭 시스템 오프 아니 산바리가 그래도 더 피가 피통이 클거가 큰거 같아요 쟤는 산바리는 근데 방어무시 공격을 안하잖아요 얘는 방어무시 공격을 해 근데 댓글 달아주신 분 보니까 방어무시 공격에다가 저항불가 공격까지 플러스가 되서 된다고 같은데 왜사건이 오우 이 세상에 땡큐베리 감사 고마워 고마워 사이코 이거 말고 보다가 전혀 없나? 고마워 의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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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비비탄 비비탄 비비탄총은 얘네들이 쏘면요 되게 웃긴게 뭔지 아세요? 쟤네들은 저항불가 공격력이 있대요 그래서 무전구 맞으면 어느정도 고정적인 데미지가 들어가는거야 그래서 쟤네들이 비비탄 순을 쏘면 어 비비탄 비비탄이 갑자기 총탄으로 변하면서 날라오면서 예 엄청난 가속도를 갖게 되고요 맞으면 따끔거리는게 아니라 맞으면 뚫꽃이 나가요 흐흫 쟤네들이 쏘는 비비탄은 장난감 집 짐같은데 여기가 레드레이스가 안가보 저 수리 아마 수리스킬을 높여주는 걸까 이거 보니까 저기 본토에 이 안에 되게 웃긴놈 있는데 바퀴벌레 왕 바퀴벌레 왕이라고 있어요 미니 액 하나 지키고 서있는데 바퀴벌레 군단 데리고 근데 참 웃긴놈이지 일단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었고요 이리 탁 가봤고 아! 비둘기 델타 여기가 뭐냐 뭐하는데냐면 자 저기도 한번 가봐야지 아 참 여기도 한번 이쯤인가 그 우루사인가 있어요 우루사 우루사니까 뭐가 장난하나요 곰이 생각나지 않나 식인곰이 있어 이게 이쯤에 이름이 우루사야 우루사였다 우루사였다 우루사였나 그랬을꺼야 아마 기억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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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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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퀴벌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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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 우우 보퀴벌 안디안디안디 표아님 탑 탑 중목이 맞아서 자 제트 하나 먹고 이야 시원하게 쏜다 안추봐 안추봐 아이 달려오다가 아이 앞에 뭐가 있네 아이 아이 저 달려가는 아이 이거 뭐야 앞에 춤추는데 앞으로 갈까요 옆으로 갈까요 차라리 옆으로 잠깐만 야야야 여기 있어놔 어? 나홍 맞았나? 나홍 맞았어 아이 아이 나무 맞았어 어어? 어언 바튀 시스템 발aire 소 서로 이 나무 때문에 나무가 원수야 오케이 방사능 중에서 잘 자라는 과일인 것 같아요 변형과일 통과는 방사능을 먹고 자라는 과일 그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방사능을 먹고 자라는 여기가 어딘가 있는데 이게 동굴이 융립 아이씨 어디지 두 사람 모통 아 아 적도 있어요 리버에요 잠시만 잠시만 아 큰일났는데 자 몰핀 자 버프가 하나 먹고 자 스팀팩도 먹고요 자 싸이거 하나 먹고 제트는 먹었지 이미 제트는 이미 먹었고요 지금 AP가 많아서 다행이야 거의 죽을거 같은데 한번만 더 한번만 더 오 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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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대 안대 아 총 바꿔 총 바꿔 총 바꿔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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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펑가를 좀 벗고 아까 여기서 타겠지? 이러한 스튜디오 스튜디오 야! 65%밖에 안돼 건들지 말죠 저거 키 5% 넘는 어서오세요 건들지마 아.. 여기 뭐 누구 있는데 여기도? 아 여기 누구 있는데? 아 여긴가 보다 여긴가 보다 여기 그 동굴 그 곰 녀석 그 봉거지 봉거지가 아니라 어째든 자 약 하나 먹고 자 있죠 아 루즈카네 이름이? 우르사가 아니라 우르사는 어디서 내가 우르사가라는 애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 야호가이가 곰에서 변형된 그거거든요 아 얘는 곰의 습성을 그래로 갖고 있는거야 이 루즈카네 애완룡 곰이었.. 곰이지 않았을까 라는 어.. 추측을 하게 해주는데 얘는 애완룡 곰이라 곰이지 않았을까 라는 추측을 하게 되는게 뭐냐면 바로 이 공이에요 공 공을 가지고 있어 공 가지고 논거야 어렸을때 공 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있던거지 심패 뭐 동물원이나 아니면 뭐 야생곰은 아니었던거 같애 맨 처음엔 이걸 가지고 놀줄 알았다는건 이걸 가지고 놀줄 알았다는건 이게 어떤 공이었는 정체가 정확하진 않지만 저 공에 그걸 봤을때는 공을 가지고 놀줄 알았다는건 일단 사람 손이 닿았단소리야 뭐 써커스든 아니면 뭐 동물원이든 또 여길 가보죠 또 저기가 또 애들이 많은덴데 애들이 많거든 조심해야돼 조심해야돼 예 디엣이 다했어요 유백을 쌀 때 음 데드머니 월드블루스 월드 다음에 뭐 핵폭탄 뭐 뭐 뭐하고 뭐 뭐 뭐 이것저것 다 했어요 기억이 안나네 폭탄 목걸이야? 그거 뭐 해치했죠 뭐 어떻게 해치했더라 기억이 안나네 여기 지금 뭐 이렇게 작은 언덕베기 이런게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요 저기에 폭탄 아니구나 저기에 예 보물이 숨겨져 있어요 한번 보물찾기를 여보죠 물론 적들도 많아요 멀럭말고 싸움꾼이나 추적자 있을텐데 그 저 저 저 저 저 저 야 옆 옆다구리로 머리 맞췄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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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re 삭 6 저 그걸 알아요 그건 봤어요 홀로그랜 뭐 그거하고 홀로그랜 장치하고 그 그 뭐야 자동판매기 하고 2님 어서오세요 잠시만요